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같군, 지휘관. 대령님, 이것 보세요. 우리 정보원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방군의 비밀물자 수성 경로를 알아냈습니다. 저, 5분 안에 1급 무장 정찰들을 파견해. 남쪽으로 향하는 호성대는 우리가 맡으시오. 비관은 동쪽으로 향하는 호성대를 맡으시오.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 호성대에는 방군의 이동사령본부가 있어. 그걸 처리하시오. 어휘. 해외에서 벨을 쏟아나는 아날들이네요. 그리고 하면 과ages이 아날들이네요. 풍,깔, 빠른들, 빨리빨리. 풍,깔, 고리빨리. 눈이, 각성으로 향하는 호성대가 있어. 풍,깔. 풍,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